꾸미야 오늘 옐로우 택시 입는거 어때? 옐로우 택시 노랑 택시 다람쥐 얜 누구야? 다람쥐 다람쥐가 타려고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? 꼬꼬다 꼬꼬다기 기다리고 있어?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? 맴 맴 꿀볼 같은데 얜 누구야? 다리가 응 눈당에서 탁탁하고 있대 탁탁하고 있대 운동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대 우리가 기다리고 있대? 얘들은 누구야? 야 멍멍이가 기다리고 있대 멍멍이가 기다리고 있대 멍멍이가 기다리고 있대 그리고 또 멍멍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대 버스를 쭉 나갔어 쭉 나갔어? 얘는 누구지? 여우야 여우야? 생재 아니야? 여우야?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벌써 다 읽었어요? 네 끝이면 다 던지는 거예요? 그 다음에 무슨 놀이 할 건데요? 그 다음에 무슨 놀이 할 건데요? 이 차 다 무슨 차야? 얘가 다 고장 났는데 고장 났어?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건 무슨 차야? 포크레인 그리고 쟤는? 덤프트로 덤프트로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어? 이렇게 이것도 있고 완전 바퀴가 4개나 있네 큰 바퀴가 얘는 누구예요? 얘는 지게 달려도 이렇게 줄 수 있어? 네 그렇구나 중장비 차네 중장비 차네 중장비 차네 중장비 차네 중장비 차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? 공사할 때 공사할 때 얘네들도 공사하려고 지금 모여 있어요? 아 얘는 안 보여 잘 잘 거야? 또 누구 있어? 얘 얘 내가 지을게 건물 건물 지을 거야? 아니 그러면 엄마 엄마 얘 구해줄 거야 구해줄 거야? 여기 차 여기 구해준 차 이름이 뭐지? 이름이 뭐지? 킨덜 아 킨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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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게차 도와줘 지게차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오차차 오차차 오차 오차 이번에는 어떤 차를 구했어? 오 레미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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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지게차 넌 넌 어떤 거 구해? 나는 누굴 구할까? 얘 샤이니인가? 스피드인가? 샤이니 샤이니? 스피드 스피드? 나는 스피드를 구왔겠소 오 스피드가 무거워서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지? 내가 굴게 코코 넌 둘 수 있어? 너네 샤이니 여기다 넣어 너네 샤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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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넣었어 샤이니 누가 갖고 있었어? 내가 안돼 뭐 지우겠어 넌 용옷 무꽈야 해 응 누나한테 달라고 그래 무꽈야 해 무꽈야 해 엥 맥 상상 화나